그럼 저기 네 아까 혹시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외 어찌됐든 태인이 일 미안해요 차원동씨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줄은 우리도 결혼 서두르겠습니다 그깟 사진 그런거 저 신경 안 씁니다 직원들 가십거리 더 키우기 전에 태인씨도 서둘러 저랑 결혼하는걸 보여주는게 나을거에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 결혼을 서두른다는건 아니 말도 없이 웬일이에요? 결혼 서두르겠다 말씀드리는 중이었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 태인아 나 좀 보자 잠시만요 어머니 내가 한 말 잊었어요? 생각해봤는데 시간 갖자는거 지금 우리한테 득될거 없겠어요? 수빈을 흰색을 여기네도 흰색을 judicial Leben 연중 해본 확인되었죠? 그럼